넌 서울이 무섭지도 않니? 사람이 무섭지도 않아? 잠깐요. 어? 어머, 어머, 어머. 오빠, 오빠. 어떡해, 어떡해. 죄송합니다. 남자 화장실 이제. 남자 화장실 맞구만. 아이씨. 오빠가 다쳐서 고춧가루 스프레이 정통으로 맞아서. 야, 안 죽는 거면 나가. 어? 남자가 볼일 보는데 기지배가 있으면 고추가 오그라들어가지고 볼일을 어떻게 보냐? 누가 넣지 고추 위강한데요? 뭐? 언제 봤다고 반말해 기지배야, 짜증나게. 고마일만한 기지지. 고슴이! 어, 오빠. 나가, 안 나가? 나가, 나가요, 나가. 아아! 괜찮을 거예요, 오빠. 고춧가루 물은 있잖아요. 우리 할머니 김장아가 고춧물 튀어들어가 난리 난 적 있는데요. 시간 지나니까 말짱해지더라고요. 고춧가루 많이도 안 탔어요. 조금 탔어요. 돈 없어서 깨수청 대신 재수 없어서 혹시 성매매 인심바드 걸림에 뿜어주려고. 이걸로 씻어내고요. 물보다는 그래도 날 것 같아서. 인바, 내가 인심바드 범이야? 아하하하.